제가 준비한 학과 할게요 그냥 제가 준비한 학과는 제가 이거 이색전공도 쭉 찾다가 보니까 아까 제가 말에 꽂혔거든요 말 특수정물에 꽂혔는데 이 바다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바다 관련된 이색전공은 없을까 하고 찾다가 발견한 학과입니다 과 이름은 양식생물학과입니다 양식생물학과 뭐가 떠오르십니까? 굴양식 그렇죠 전복양식 광어양식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 있고요 경상대에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남대, 경상대 등등에 있고 저 꼭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정말 그 애플 홈페이지 들어가면 눈 돌아가거든요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전남대 양식생물학과 홈페이지 가면 바닷속 풍경이 시시각각 바뀌면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걸 정말 잘 구현해놨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 모든 대학학과 홈페이지 중에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닷속 생명체라든가 이 해양 생태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이걸 감상만 하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획해야죠 그렇죠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최신 첨단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스마트 양식 산업에 대한 지식까지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은 수산생물학과 바닷속에 있는 다양한 생명체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장어, 상어, 돛돔, 전복, 어폐류라든가 다양한 해주류 등을 가지고 이 어류들에 대한 골격이라든가 생태적 습성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해부도 합니다 그렇지 이게 우리 같은 수도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뭐 광원지 우럭인지 솔직히 구분도 못하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광원 우럭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보면 생선이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암놈이고 이건 몇 개월 정도 됐고 이건 알이 찼고 1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제가 최근에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정약전, 정약용 선생님의 형님인가요? 정약전 선생님께서 흑산도에 유배를 가가지고 10년인가 16년인가 거기서 이제 해산물, 수산물들 고기나 이런 물고기나 이런 아이들의 뭐라고 해야 하죠? 도감을 만드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인데 백과사전을 만드는 건데 딱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직접 다 잡아서 해부하고 해부한다면 뭐 하겠습니까? 해부하는 거랑 회 뜨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먹어야겠죠 자산어보에 보면 계속 먹방입니다 영화 자체가 계속 문어 잡아가지고 문어 구조 파악하고 문어로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수산생물학 이게 베이스가 되고요 해조류학이라든가 해양생태학 이런 것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해수어류, 담수어류, 무척추동물, 해조류 등에 대한 세분화된 양식학 수업이 실습을 동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하면 어디 가느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제 수산 쪽으로 공공연구원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학원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이라든가 수협중앙회 아니면 이제 각종 수산직 공무원 등이 있어서 이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연구직이나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아쿠아리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수족관이나 이런 것들 그런 쪽으로 빠지거나 식품유통 관련 회사들로 가시거나 아니면 직접 양식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양식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까지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목포해양대학교라고 한번 갔다 온 적 있지 않습니까? 지난 6월쯤에 그 목포해양대학교 홍보방송 찍으려고 저기 갔다가 제가 원래 이제 사실 물고기 이런 거 싫어해요 뭐 회 이런 것도 잘 안 먹고 저도 물고기 손으로 못 잡아요 못 잡고 바다 하면 약간 막연하게 좀 힘든 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며칠 동안 이제 그 풍경을 탐험하고 하면서 거기 이제 학생들도 만나고 하면서 아 바다가 굉장한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구 생명체의 70%가 바다에 있습니다 이게 바다가 모든 생명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줄이야 저 바다에서 원세포 생물이라고 합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다는 이 지구의 어머니고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본 결과 지금 지구 전체 지구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재앙이 닫혔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사회 시스템에 마비가 돼 있고 또 한 가지 또 다가오는 재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후 대재앙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앙이 펼쳐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바다는 어떤 재앙이 와도 멈추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지금 큰 위기가 있는 게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막 전 세계에 불 나고 폭염으로 사람들이 죽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심각해지면 인류의 식량 문제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모든 과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곡물 재배나 이런 게 현재 온도보다 한 2도나 3도씩만 올라가도 이 안 되는 지역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거의 사막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초반 장면이 뭐냐면 지구가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지구가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지고 수확량이 확 줄어들고 하면서 인류가 망해가면서 저 우주로 나가자 이런 컨셉 영화였는데 실제로 그런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 곡물 농사가 안 되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죽으면 안 되지, 이 사람아 대안이 뭐냐면 바다에 있는 식량 자원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저도 알기로 녹조? 이런 걸로 곡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연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쿠아팜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팜 하면 농장, 땅 위에 있는 농장만 생각을 하는데 아쿠아팜이라고 해서 이 바다에 있는 다양한 해산물이라든가 물고기, 해조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식량 자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온다 이게 집에 애완동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잖아요 그리고 새를 기른 사람도 있고 곤충을 기른 사람도 있고 그런데 확실히 물고기를 길러보면 훨씬 더 정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온도, 염분, 빛 이런 거 조금만 틀려도 다 떼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더 민감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양의 어떤 해양 수산 자원이 인류의 저는 미래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중에 또 생명이나 이런 거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걸 사실 졸업하고 진로가 딱 바탕치가 않거든요 생명과학이나 이런 거 공부했을 때 그런데 최고의 진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바다가 해양생물학과인가요? 비슷한 겁니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해양생물학과는 해양생물 자체를 연구하는 거고 이건 연구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입에 넣을 것인가 저 실용적인 거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번성시켜서 우리가 식량 자원으로까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 혹시 그 빵샘 해양생물학과 아니에요? 맞습니다 빵샘 해양생물학과 들어가서 여기저기서 해변가에서 삽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또 여수 캠퍼스에 있는 게 의미 있는 게 그쪽으로 해서 이제 좀 목포, 신안군, 진도 이렇게 양식장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한시생물학과는 되게 거창하게 미류, 미래, 인류가 위기에 처하면 바다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 정도로는 이게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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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식이 의외로 돈이 많이 됩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됩니다 보통 이제 소 목장 같은 거 하면 떼돈 소 한 마리에 400만 원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이거 뭐 소 이런 거는 비교할 바가 아니고요 정말 전복 양식 이런 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친한 이 선임이 이 전복 양식을 하셨거든요 진짜로요? 네 근데 그때 해봤자 내 선임이라고 할 때 20대 중반도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막 왜 이걸 하냐니까 일단은 집 아버지는 아니고 집 누가 그걸 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할 사람이 없대요 이게 진짜로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일이 쉽진 않겠죠 쉽진 않지 근데 이제 아마 농촌에도 농사 짓는 사람도 없듯이 양식하는 젊은 사람도 분명히 없을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양식장으로 끌려간다 무슨 말 말 듣는 이런 말 듣는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양식에 관심이 젊은 일은 본 적이 없고 이런 게 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이야 전복 한미 뭐 사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만 원 오 만 원 전에 파는데 만약에 나 혼자 이제 전복 양식을 독점한다고 생각해 봐 맛있겠다 그럼 내가 주는 대로 5만 원이야 뭐 안 줄 거야? 물론 이제 극단제인 거야 그때 그 군인대 선인분께서 상당히 부유했습니까? 상당히 부유했어요 어느 정도면 휴가 갔다 오잖아요 전복을 택배로 보내서 갖고 와 그건 안 팔리는 전복 갖다 준 거 아니야 아니 말이야 전복이 얼마나 비싼데 한 6마리 잡으면 한 10만 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 생물학과 굉장히 생소하고 특이한 전공이고 저는 일단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 가면은 전복, 조개, 새우, 광어, 우럭, 장어 등등 해서 내가 해산물의 약간을 좋아한다 몇몇 종은 아직까지 양식이 안 된대요 맞아요 그런 것도 연구하는 거죠 대들이 너무 까다롭고 민감해서 만약에 그런 걸 연구해서 양식이 성공한다? 펜타큰스는 말 그대로 돈방석이 안 는 거야 맞아요 그런 게 지금 양식하는 것 중에도 원래 양식이 안 됐던데 연어 이런 것도 요즘 양식을 한 대대? 많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학생들 중에 해산물, 해산물은 좀 그렇고 생선? 어류 어류에 관심 있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좀 있어요 골충에 관심 있는 학생들 있듯이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엄마 나는 너무 막 물고기 놀으면 너무 좋아 근데 야 나중에 어항이나 기르고 저기 어? 컴퓨터공학과 가서 취업해야지 이거잖아요 대부분의 보호인들이 저는 과감하게 그렇죠 진짜 괜찮습니다 괜찮다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양식 브이로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통령 강용욱 씨 그분 유명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고기 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쪽에 가서 양식산업 굉장히 전도 유명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젊은 인력이 많지 않고 이건 사실상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생명과학을 연결시킨 전문직이기 때문에 태풍 오는 날 양식장 브이로그 네 그렇고요 일단은 이 과는 정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거의 지원만 하면 합격이 가능하다 지원만 하면 합격이 가능하고 성적은 합격자 성적은 공개되어 있는데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가 아직은 인류에게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에서 본인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남대학교 양식생물학과였습니다 자 그 다음 전공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공은 펜타쌤께서 제가 소개해드릴 이색전공은 요거는 아마 좀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4년제 기준으로는 이 학교 이 학과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입니다 저도 자주 봤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장례지도학과를 알게 된 게 예전에 친한 선배 장례식장 어디더라 무슨 이제 서울에 있는 무슨 그 뭐라 그러죠 추모공원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실습 나온 학생들을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실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있게 막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입지 전문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알게 됐는데 이 을지대 장례지도학과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름만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대충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래서 뭐 이 학과를 소개하는 뭐 이 홈페이지의 내용은 뭐 전통 의뢰와 문화에 대한 철학적 사상 뭐 어쩌고저쩌고 글로벌 리더 뭐 전문 장례 분야 전문 솔직히 장례하는데 글로벌 리더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장의사 이명칭이 좀 더 익숙하시네요 옛날에 장의사 아니면 염사 뭐 이렇게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올해 기준으로 이 교육과정을 좀 봤어요 뭘 가르치나 저도 궁금하잖아요 대충 뭘 가르치나 그런데 생각보다 이 종합학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보세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장례지도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신 분도 이게 정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 처리 과정 처리 과정이라는 게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시신을 어떻게 안치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묶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부모님들 아니 막 유가족들 상대로 막 다양한 것들도 해야 되잖아요 되게 복합적인 학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학문 이게 웃겨요 교과목이 웃긴 게 교과목이 뭔가 되게 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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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뭔가 엄숙하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을 가르치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생사학 그리고 공중보건학 그리고 장사복규 한국민속학도 가르치고 염습 실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상담 이론 및 실습 장법론 장례실습 이런 게 있어요 실습생을 제가 만나는 거예요 그 을지대학교 그리고 선택 교과목 중에는 해부생리학 이론 및 실습 시신위생처리학 재의뢰학 서예 서예도 있어요 서예 왜 있는지 아세요 서예 왜 있어요 서예 있어요 막 쓸 일이 많아요 뭔가 이렇게 쓸 일이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병리학 전염병관리학 집단사망자관리 분장학 이론 및 실습 뭐 이런 게 있어요 야 이거는 학부를 의학계열로 맞죠 의학계열로 실제로 전임교수님들 중에 의대 졸업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의대 졸업하시고 생물학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게 진짜 융합학문이네 진짜 지금 솔직히 저희 나이대만 돼도 이거에 대한 의의를 알잖아요 어차피 인간은 누구 한 번은 죽는 거고 그걸로 이제 뭐 지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필요하지만 10대 후반 아이들이 이거를 전공으로 들어가기에는 저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까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쉽잖아요 근데 이게 뭐랄까 왜 옛날에 막 이제 조현수 때 막 백정 그때 귀천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문 분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례라는 의뢰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데 보통 이제 서구권에서는 성당이나 교회에서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이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장례식장이라는 장례식이라는 장례식장이라는 개념 찾기에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아 그래요 장례식장에 외국이 없어요 진짜요 이거는 이것도 K장례 K장례입니다 사실 진출 가능하네요 이것도 근데 그건 워낙 그 나라마다 문화가 깊게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교회나 서양권에서는 이제 교회나 성당에서 한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는 조사해 본 적은 없는데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는 나라가 없대요 진짜요 장례식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병원과 장례식장이 같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웃기죠 그리고 이거 조금 불편하게 여기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왜냐하면 이게 장례문화 관련해서 종교학과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그때 막 찾아본 자료 중에 병원에서 평당 수익률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평당 수익률 이 바로 장례식장이었어요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장례식장 규모를 병원들이 엄청나게 늘립니다 돈이 되는구나 돈이 됩니다 실제로도 왜냐하면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맞아요 안 따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길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비싸죠 그걸 안 따지고 해야 된다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그렇게 되죠 사람 심리는 수위가 하나에 8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저도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이제 그거를 당했기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경황이 없다는 말이 딱 맞는데 그때 이제 장례 지도사분 그때 와가지고 자꾸 뭔가 결정을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하나 둘 예를 들어서 자 옷은 뭐 입을게요 무슨 옷이요 옷이 두 가지예요 안동에서 치렀는데 검은색 상복이 있고 그 삼배 옷 그 옛날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중에 뭘 입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라라 그러고 뭐 이제 관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뭐 시신을 이렇게 하는 무슨 무슨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옷 같은 거 계속 선택을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 장례 지도사 그러니까 장례 지도학과죠 여기서 배우는 게 그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배우는 거죠 그렇지 여기 보시면 장례 상담 이론 및 실습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유가족이잖아요 맞습니다 유가족인데 50만 원 하실래 100만 원 하실래 이거 사실 좀 민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정중하게 하여튼 이게 되게 종합학문인 것 같다 싶으니까 그래서 뭐 제도라든가 뭐 규칙이라든가 거기에서부터 뭐 생명과학이나 이런 지식까지 종합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융합학문인 것 같고 그럼 이거 졸업하고 어떻게 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실제 교수님들도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분들도 계시고 이게 졸업을 하면 뭐 하냐 이제 어디로 가냐 궁금하실 텐데 실제로는 이제 이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오피셜 기준으로는 장례식장 그리고 상조기업 종합장사시설 화장시설 화장시설 묘원시설 보건직 공무원 이런데 주로 취업을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거의 100%에 가깝게 취업을 한다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공급보다는 수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취업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취업을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 이게 아니면 아니면 뭐 대학원 가정을 받겠다 이게 아니면 거의 취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격증도 있네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장례지도사라는 국가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대의 장례지도학과에서는 장례지도사는 당연히 필수고 사회복지사나 위생사 중에서 한 개를 취득하게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총 장례지도사와 사회복지사나 위생사 중에 한 개 이렇게 해서 총 두 개를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졸업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듣다 보니까 갈수록 비전이 있어 보이는 게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돌아가시는 분을 처리해 드는 업무지만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그냥 나이 드신 분들 요양관리 쪽도 점점 파고들어 것 같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그래도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그래요? 돈이 되는 걸 갖고 온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까지 돈 어쨌든 이게 고령화 사회 얘기하셨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이미 진입했고요 초고령화 사회 엄청납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고 제가 어제도 어제 안동 갔다 주셨잖아요 추모공원 가는 길에 거기에 요양원이 있는데 커요 되게 근데 새로 또 큰 거 하나 짓더라고요 요양병원은? 대기 시골 구석에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원이 지방에 갈 때마다 제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요양원 다음은 어디입니까? 그치 뭐 여기거든요 그치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장래가 앞으로는 대한민국 장래가 매우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고독사도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유튜버들도 있어요 노인 청년할 것 없이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고 저는 이게 앞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할 직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적인 마인드와 시대를 잇는 센스만 갖춘다면 저는 이 학과를 졸업한다면 매우 대부호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예전부터 관혼상제 미래 통과 의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 인류에 다 이제 결혼을 한다거나 아이가 성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돌아가신다거나 지인분이 이런 중요한 모든 인류가 걷을 수밖에 없는 없는 그런 어떤 통과 의뢰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비즈니스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홀래도 예전에는 필수적인 건데 요즘엔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웨딩 플랜은 이런 거는 직업이고 장래주소사는 뭐 야 그건 뭐야 그런 거 옛날에도 보면 예식장이라는 것도 또 찾아보시면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세요? 그래요? 예 예식을 전문으로 이렇게 예식장이라는 개념이 서구권에 없다고 그래요 서구권은 다 어디서 하냐면 또 교회 가서 합니다 교회나 성당 가서 하는데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나라가 예식 문화도 예식 전통도 이제 비즈니스화를 새켰는데 이제 장래에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산업이고 결국에는 어쨌든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왜 그 한창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산업화 시기에 그때 예식장 했던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장난 안 했지 진짜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동네마다 예식장들 큰 게 다 있었어요 아 있었죠 네 다 있었죠 돈이 많이 되는 거는 연예인들이 하거든요 연예인들이 그때 예식장을 거의 다 했어요 아 그래요 자기 이름을 열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맨날 저한테 얘기한 게 자기가 맨날 결혼식장에 갔다는 거예요 주말마다 이게 뭐 농담반 진담반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되게 자주 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다 매주 예식장에 갔듯이 인생은 돌고 돌아서 결국 끝이 오거든요 다시 또 가야 된다 장례식장은 앞으로 그렇습니다 매주 가야 된다 매주 갔듯이 그래서 장례문화 장례도 뭐 일종의 산업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기분이 조금 약간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종의 산업 형태에서 지금 진화를 한 거고 저는 앞으로 그 산업의 전문가를 만들어준 학과가 장례지도 학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좀 시대에 맞춘 장례문화 도입도 필요하지 않나 시대에 맞춘 거예요 뭘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유언을 남기잖아요 보통은 아 예예 죽기 전에 그리고 저는 이게 유언을 이제 장례식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언을 좀 미리 받아서 장례식이요 내가 혹시 죽으러 가시면 장례식은 어떻게 할까 이게 아플 때가 아니라 이렇게 건강할 때 받는 거야 그런 것들 다 내가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나의 장례식은 이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려고요 나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난 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 클럽 DJ 불러서 춤판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자제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저희 아버님이 이때부터 조금 정신이 좀 청명기가 떨어지셔서 좀 실현하신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시는데 우리 장례문화의 핵심이 장례식장이 되게 원래 시끌벅절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렇죠 시끄럽고 막 웃고 떠들고 그래야 돼요 술 먹고 막 뭐 뭐 뭐 그렇게 말했죠 그거를 약간 최신 형태로 바꾸는 거죠 클럽으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대에 맞춘 장례문화 도입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혹시 그 이유 아세요 이거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장례식장 가면 맨날 나오는 음식이 똑같잖아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90% 싱크로 아시잖아요 육개장 홍오무침 호박전 떡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쥐포 땅콩이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술안주요 뭔지 아시죠 어딜 가도 똑같은데 그거 누가 정한 건가요 나라에서 정한 건가요 국룰이라고 하죠 국룰 그거 왜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한민국의 장례식장에 공급하는 육개장 끓이는 회사 있잖아요 여기 대한민국의 한 군데가 두 군데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다 공급을 하는 거고 확인된 겁니까 네 왜냐하면 그래서 많이 다녀오신 분은 딱 먹으면 이건 A 회사 거구나 B 회사 거구나 안 다르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에 옛날에 그 당시에는 이 음식이 귀해서 한번 오시면 한번 그래도 가시는 게 꽤 맛있죠 푸짐하게 내집한다는 게 이거였을 거고 일종의 상징적으로 자리 잡은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런 문화는 누가 어디서 바꾸기 쉽지 않아요 한번 정해지면 그냥 세팅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장래 문화 도입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장래식당을 주로 낮에 가십니까 밤늦게 가십니까 밤늦게 가니까요 밤늦게 가면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치킨 갑니까 치킨 치킨도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개탄맥장이잖아요 약간 좀 가볍게 이제 과일 세트 이런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래지도학과 저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학과고 어쨌든 죽음을 다룬다는 문제 때문에 약간의 거부감 심리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망이라던가 어떤 전문성으로서의 지위를 생각을 하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저 꾸준히 해왔던 학과예요 부친상을 치료보는 입장으로서 정말 많은 의미 있는 일을 하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여학생들이 이 학과에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여성 인력도 매우 필요한 분야라고 좀 보거든요 앞으로 저는 그래서 뭐튼 그런 게 있고 이게 서양은 장래의 문화가 가벼운 파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끝났다가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갔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더 좋은 곳 갔으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번 축하해 주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도 점점점 사회가 바뀌면서 조금은 더 지금 너무 침울하고 슬퍼하는 건데 그렇죠 조금은 잘 인생을 사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을지대 지금 등급으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성남 을지대가 이제 대전인가도 있고 지방이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남 캠퍼스 기준으로 사실 좀 낮은 편입니다 이 학과가 그래서 4등급 때까지도 충분히 한번 입학을 도전해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그렇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네요 그렇게 그냥 원서 쓰면 아까 세종사이버대 유튜버 학과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어쨌든 한 4점 중후반까지는 4등급 때까지는 한번 다양한 방식으로 노려볼 수 있다 충분히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저는 떼돈을 벌 수 있다 돈이 다는 아닙니다만 전문성을 갖춘다 돈이 잡니다 살아보니까 돈이 잡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다인 펜타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 방송이고요 그 다음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학과는 아까 컨셉을 정했죠 놀고 먹고 유튜버만 보는 아이들을 위한 솔루션 이제 놀고 유튜버 했으니까 먹는 걸 해야겠죠 아 갑니다 또 네 전남과학대 호텔조리 김치발효학과 입니다 이름이 길죠 김치발효학과요 네 호텔조리 김치발효학과 근데 요것만 하기 좀 아쉬워서 그 옆에 세트가 있어요 세트? 네 세트는 호텔 커피 칵테일과입니다 네 커피 칵테일과가 있어요? 네 요걸 왜 정했냐면은 호텔조리 김치발효학과가 나이 제한이 있어요 몇 살이에요? 스물다섯 살이 넘어야지만 지원 가능해요 아 오히려 나이가 어리면 안 된다 애들은 가라 니들이 김치를 알아? 니들이 발효를 알아?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런 과들이 서울에 있는 주요대학들도 몇 개 있는 게 있어요 명진행과도 있고 몇 개 있어요 이제 이런 약간 평생교육학과 느낌으로 해서 네 고등학생들 지나기 힘든 학과 있어요 사실 발효음식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스타 뭐 이런 것들은 금방 배우면 합니다 근데 발효는 쉽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고난이 넘치고 우리가 열심히 배우면은 뭐 볶고 지지고 찌는 건 하지만 발효시키는 거는 네 기후 온도 오랫동안의 날씨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장 담그고 장아찌 담그는 거 우리 못하잖아요 네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한국 발효음식의 전통을 계승할 후계자를 기르는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진지하게 진지하게 네 저희 진지합니다 진지하게 이런 한식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학생들만 받는다 그런 컨셉입니다 알겠습니다 커피 칵테일과는 그냥 커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국내 최초 바리스타 뭐 이런 겁니까 비슷한 겁니다 근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호텔 커피 칵테일 호텔 커피 비싼데 네 이건 이제 음료 전문학과로 외식 산업을 선도해 갈 전문가를 기른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 그럼 뭐 일단 뭐 가르칩니까 호텔 조리 김치 발효학과 네 뭡니까 2년 과정인데 네 아 이거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거를 좀 배웁니다 되게 빡빡하네 네 1학년 1학기 때 식품학 개론 음식과 문화 주방관리 이게 심해요 주방관리 맨날 백동원 시작하는 주방관리가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밥, 국, 조리 실습 그 다음에 드디어 김치 제조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 서양 요리 그러니까 이게 김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따는 자격증을 따는데 한식, 양식, 중식, 조리 기능사 다 땁니다 그리고 제과제빵 기능사 따고 김치 발효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전국 최초 전통 발효 양성 과정 자격증까지 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니 2년 만에 이거 너무 빡빡한데요 빡세요 그러니까 보통 보통 뭐 조리 기능사 한식, 양식, 중식 하나만 따도 식당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학생이 어느 쪽에 관심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두루 다 배워보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는 이미 이거 좀 관련된 경력이 있거나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해야겠네 네 얘기했잖아요 관심만으로는 안 되겠네 아니 홍프로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등록하셨어요? 등록하셨어요? 원서 쓰셨어요? 군대 갔다 와서 난 남자의 경우에 내가 관심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근데 한번 요리를 배워볼까? 하는 친구들 아니면 여학생들 중에서 20대 중반이 됐는데 아직까지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먹는 거에 관심이 있다 요리 좋아한다 하는 친구들이 저는 한번 이쪽에 가서 공부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조리기능사라고 이게 제가 알기에는 되게 힘들거든요 아 힘들어요? 자격증사하는 거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거기에 이제 전통 발효 양성 과정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김치 발효 뭐 장 된장 고추장에서부터 전통주 장아찌 발효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 가르쳐준다 학생들이 피자 치킨만 생각하는데 피자, 치킨, 치킨, 치킨집 자리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치킨이 너무 지금 레드오션이잖아요 너무 레드오션이고 근데 오히려 장아찌 나이가 들수록 학생들도 나이가 들 거 아니에요? 네 30대, 40대 갈수록 천국장 된장, 고추장, 전통, 발효, 장아찌 이쪽 분야가 얼마나 큰 부가가치가 되는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부모님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제가 명태로 담근 장아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데 단지가 요만한데 10만 원이야 그거 봐 정말 9만 원인가? 9만 원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주먹만한 단지였거든요 그거는 못 만든다니까? 못 만들어요 어떻게 해 흉내도 못 내요 그거는 그 특별한 어떤 재료 특별한 기후 특별한 비법으로 또 몇 달 몇 년간 숙성시키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선물 받으셨어요? 네 선물 받았는데 너무 맛있는 몇 개? 하나 이거는 사실 다른 요리들은 힘들어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들어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건 되게 처음에는 그냥 호텔 조리 김치 발효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별거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도 엄청난 전문 지식이네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부모님들은 가치를 이해할 거라고 봐요 이제 저도 슬슬 이제 이거에 대한 가치를 느껴지거든요 맞는 것 같아 확실히 이게 예전이야 이제 예전 시대야 어머니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다 어머니나 아니면 시어머니만 이런 걸 다 맞아요 배우고 배웠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어떤 기술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요즘에 자기 딸 심지어 자기 아들 뭐 아들이든 딸이든 누가 김치 담그넣고 알려주고 누가 장아찌 담그넣고 알려줍니까 야 너 가서 공부나 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세대가 한두 세대만 지나면 지금 저희도 김치 다 사 먹잖아요 안 담그시잖아요 네 누구도 담고 먹어요 얻어먹거나 그런 건 저도 시골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한두 세대만 지나면 이거는 누가 담지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해봤거든요 예전에 거의 인간문화제 수준이 될 거야 맞네 이거 졸업하면 인간문화제가 될 수도 있죠 김치 담그는 김치 장인 김치 인간문화제 장아찌가 장아찌가 괜찮아 블루우션이야 장아찌 종류가 엄청 많고 그리고 신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보면은 1학년 2학기 때는 창업 실무 교육 그래 이런 창업도 괜찮다니까 또 재미있는 게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왜냐하면은 취업해서 뭐 식품 관련해서 취업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다 두루두루 알려주는 거예요 영양학 그럼 이 졸업 후에 짜지 체인점 네 진짜 괜찮은데 졸업 후에 호텔 조리 김치 발효학관 뭐 어디로 간답니까 가장 이제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대기업 뭐 중소기업의 식품 제품 개발 분야 뭐 김치나 이쪽으로 그렇죠 외식산업회사 또는 먼저 개인적으로 창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조리나 이런 분야의 연구원 말이 됩니다 다 제가 보기에 이게 뭐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 나 보고 김치 담그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빵쌤 빵쌤인데 홍쌤 여기나 가시죠 같이 저는 이거 만약에 제 아이가 관심 있으면 저는 어 나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니 당신이 가라고요 자 요리 좋아하시잖아요 또 재밌는 게 이런 것도 배워요 고급 서양 요리 이런 것도 배웁니다 이런 것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배워두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25세 이상만 가는 거니까 아 그게 좀 안타깝네요 그 다음이 뭐였지 아까 호텔 커피 칵테일 이거는 뭐 가르쳐줍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바리스타 그 다음에 이제 뭐 커피도 그런 게 있나봐요 뭐 조주기능사 우리 술 조주사 이런 것들이 있나봐요 조주사라고 하네요 여러분 조주 그리고 뭐 소물리에도 1급 2급 이런 게 있고 조주기능사 하면 그냥 소맥 이렇게 확 이런 게 아니야 이건 제조 이게 야 섞어봐 교육방송입니다 기가 막히게 섞어봐 한번 부모님과 학생들이 같이 듣는 아 이렇게 웃지 않기로 했는데 품격 있는 아니 아니 칵테일도 기본적으로 썩는 거잖아요 소맥도 썩는 거고 우리나라 코리안 칵테일이죠 소맥 뭐 소물리에라는 것 소물리에가 그 뭐 와인 감별하고 이런 거였나요 그렇죠 그런 소물리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네요 기본적으로 이런 자격증 어차피 어차피 관심이 있음 이런 자격증은 따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싹 종합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이 있는 거를 싹 배운다 그냥 학과문에 한번 싹 배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입학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 만 25세 이상이면은 호텔조리 김치바료 김치바료 저희는 가능하네요 만 24세 이하는 호텔커피 칵테일과 근데 진짜 괜찮다 짱아찌 체인점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다니까 하자니까 우리 무슨 짱아찌 나오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얘기해서 음식이나 요리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쪽으로 아니 왜냐하면 요즘에 밀키트집이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동네 밀키트 아세요? 밀키트가 뭐예요? 키트 키트를 파는 건데 밀 음식이죠 아 음식 도시락박스 24시간이고 무인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어 집에 가는 길에 새벽에 한번 구경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무슨 부대찌개 이런 거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막 재활용 이렇게 해가지고 막 12,000원, 15,000원 파는 거예요 이런 속으로는 아 이런 거를 왜 돈 주고 사 먹지 할 정도로 짱아찌는 대박이잖아요 사실 이런 거 아까 9만원? 네 한 통의 9만원 진짜 그 정도 또 사 먹을 의향이 있으세요? 팔면 동네에서? 당연하죠 그거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그때 그래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가 중요하고 그냥 이것도 지원만 하면 됩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네 거의 그러면 되는 거고 좀 요리라는 게 이제 일종의 이것도 산업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방송에서도 이제 맛집이라든가 뭐 백종원 씨 같은 분들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맛집 우리나라의 음식 산업이 사실은 이제 이제 막 저는 확대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음식 산업에서 나의 미래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했을 때 저는 이 김치 발효학과 이거는 약간의 틈새 시장 느낌도 있으면서 그리고 이것도 이미 시장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다 김치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성을 쌓아두면 분명히 이것도 네 여러 가지 각도로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남과학대네요 호텔조리 김치 발효학과 그리고 뭐 사이드로 호텔 커피 칵테일과도 있으니까 한번 이쪽 분야도 관심 가져주시면 재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공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과를 공부하면서 아 이거야말로 인문학의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인문대학이 이런 형태로 과를 만들어야 되겠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조선대학교고요 조선대학교 K컬처공연기획학과입니다 드디어 K컬처가 나왔네요 K컬처공연기획학과 조선대 이제 광주에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 있는 대학인데 K컬처공연기획학과는 이렇게 이야기가 개요가 설명이 돼 있어요 스토리텔링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K-퍼포먼스, K-뮤직, K-댄스 및 콘텐츠 개발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실무 교육을 제공하겠다 미디어네요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미디어가 사실은 여기 다 있네요 미디어인데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심지어 배우나 가수를 꿈꾸고 온 아이들도 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 가수 등 다양한 분야의 엔터테인먼트인을 엔터테이너를 양성함과 동시에 연출이라든가 무대 등의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과목이, 과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K-컬처테인먼트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컬처테인먼트가 뭔지 아십니까? 컬처 엔터테인먼트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다양한 신조어들을 쓰고 있는데 K-POP, K-무비, K-드라마, K-뷰티, K-푸드, K-패션, K-스포츠 다 K를 붙였네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문화를 갖다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수업인 것 같고요 나중에 K-입시도 수출되는 날이 올까요? 지금 수출되고 있죠 K-입시 K-학원이 K-학원 그래서 한국 전통문화 컨텐츠를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연예술기획 이런 수업들도 있고 영상 촬영이나 편집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요 연기도 가르쳐줍니다 연기, 대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서부터 무대 연출 등까지 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연극영화학과 수업들이 여기 포진이 돼 있어요 방송연예와 연극영화에다가 K-문화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수업까지 통합적으로 해주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한류문화 컨텐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플러스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연이라든가 영상 컨텐츠들을 직접 기획하거나 연출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키워주는 아주 핫한 학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학과 나오면 뭐가 되느냐 써 있어요 연기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방송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무대 예술이나 연출 분야의 전문가 혹은 무대 영상, 음약 혹은 의상 쪽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방송이나 광고 PD, 콘텐츠 기획자 연예 기획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 특히 3대 연예 기획사 있지 않습니까? SM, YG, JYP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도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과를 보면서 되게 추천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과 교육과정을 보면 약간 흔한 평범한 방송연예과랑 좀 다릅니다 방송연예과랑 교육과정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연기나 연출 이런 실습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에 대한 기초교육과정을 막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매체 미학이라든가 공연예술 이론이라든가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약간 다른 방송연예학과랑 인문학이랑 합쳐져 있다는 게 특징적인 것 같은데 제가 이 교육과정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 인문대학이 나아갈 길이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토리텔링이 핵심이에요 스토리텔링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수학 이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바둑도 안 됩니다 전략 전술 짜는 거 다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세무사 이런 건 다 대체됩니다 의사도 대체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 대체되는데 인류가 인공지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최후의 무기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상상력과 표현력 아니겠습니까? 공연 기획하는 게 맞습니다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거고 같은 공연도 위치나 방향 좀만 달라도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최근에 엄청 성공한 뮤지컬 중에서 위키드라는 게 오즈의 마법사 있잖아요 거기에 나쁜 마녀가 나오는데 그 마녀가 왜 나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성장 배경을 다루는 뮤지컬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그런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도 되게 많은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들을 길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상상력과 표현력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수업들을 잔뜩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연기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되게 좋은 게 내가 우리가 인문대 다니면서 이런 거 한번 배워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편탁에서 연기 이런 거 배워보고 싶은 욕심 없어요? 1도 없었습니다 인생이 쪽하기 때문에 이루어 가르쳐야 돼 인문대에서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공지능과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상력을 다르게 키워야 되고요 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리고 사실은 연기자나 배우를 꿈꾸는 대다수 학생들이 연기자 배우자가 못 되고 주변의 일자리를 하는 경우가 더 훨씬 더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 내가 연기자가 되고 싶어 내가 모델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그걸 되기보다는 주변에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될 확률이 현실적으로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배우가 되라는 게 아니고 한번 배워보는 거죠 인생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우면서 또 상상력을 얻고 영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K컬처공연기획학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거나 내 생각을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면서 취업난이 심각한 문과가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인문대학이 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신데 혹시 동의를 할 수는 없으나 조선제 K컬처공연기획학과에서 뭐 후원 받았어요? 뭐야? 야 철학과에서 이런 것도 좀 하란 말이야 무대 연출이나 이런 것도 좀 가르쳐주고 저는 철학을 두꺼운 책 말고 연극 영어로 배워야 된다고 볼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철학은 매 순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다가 항상 철학가가 망하지 항상 가까이 있다고 해놓고 가장 멀리 있는 철학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이 전공이 굉장히 인기 있는 전공이에요 가기 쉬운 전공은 아니고 학생부 교과전형이랑 종합전형을 선발합니다 이 과는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게 이게 교육과정은 거의 방송연회잖아요 근데 특기자는 안 뽑아요 특기자 전형을 선발하지 않고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합격자 평균이 작년에 4.7 정도 였으니까 뭐 어느 정도 했으면 충분히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학정도 거의 5등급 때 평균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자체는 이 과가 그래도 꽤 높더라고요 근데 실기나 이런 거 준비 없이 방송이나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아이들 혹은 케이팝 이런 거 너무 좋아한대요 우리 딸이 딱 봐도 얘는 거의 반은 레드벨벳이다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까 얘기했던 아이돌 스타 가수 배우들 되게 선망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가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고 만약 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인기가 식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는 평생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대나 공대랑은 뭔가 색다른 방법으로 미래 사회에 맞서고 싶은 모든 아이들을 위한 추천 대학이고요 사회에 맞서야 되나요? 수능하면 안 되나요? 네 케이컬처 공연기획학과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마지막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일단은 4년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했고 그리고 가능하면 유일한 4년제 기준으로 유일학과만 지금 선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케이컬처 관련해서 미래가 좋다 안정적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미래에 좋다는 안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죠 업계의 특성상 저는 이제 극히 소수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배우 지망하면서 엑스트라 전전하는 것보다 선이 낫다고 봐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극히 소수라서 제가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장례지도학과는 사실은 나오면 바로 취업이잖아요 그건 진짜 그렇죠 이건 진짜 특수한 거고 그리고 민속학과도 제가 봤을 때는 민속학과 오히려 더 전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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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더 특이점이 있다고 봐요 그 두 개가 다르지 않은 거라고 봐요 아니 지금 케이팝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BTS 8,9주 연속입니다 내가 BTS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하지만 BTS가 구슬하진 않잖아 민속학보다 이게 낫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학과는 뭡니까 정말 공부 안 하는 게임에 빠져 산다 얘 답이 없다 어떡하냐 이런 학생들 위해 제가 한번 고민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호남대학교 이스포츠 산업학과입니다 진짜인데 있어요 참고로 전남과학대도 이스포츠 학과가 있어요 4년제는 이게 유일합니다 호남대가 4년제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유리한 걸로 아는데 제가 다 제가 잘 안 들지 않아가지고 아마 유일할 거예요 일단은 이스포츠가 뭐냐면 게임이에요 컴퓨터 게임인데 애들이 맨날 하는 그거 컴퓨터 게임학과라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야 그게 무슨 학과냐 롤 오버워치 베그 아이쿠 애들 맨날 컴퓨터 앉아가지고 욕하고 키보드 치고 막 이런거 그거를 가르쳐주는 학과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관련된 산업과 트렌드를 연구하는 학과겠죠 네 그래서 일단 부모님들이 뭐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 중독 게임에 미쳐있는 학생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중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뭘 포기해요 아이를 아이를 포기했다는 게 그러면 이제 학업적으로 그래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포기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이를 설득하는 거를 포기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게임 중독 학생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학과가 이제 이 학과인데 일단 부모님들이 뭔지 아시는 게 e스포츠를 좀 먼저 아셔야 돼요 e스포츠 게임이지 뭐 게임인데 뭐가 그게 스포츠냐 게임인데 게임을 스포츠같이 만든 게 e스포츠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스포츠 선수가 롯데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람의 몸값은 어마어마어마한 거지 아니 마이클 조던이나 페이크와 다를 게 뭐야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는데 그런데 이제 맞는데 e스포츠 시장이 그렇게 크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시장이 크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게임하는 거 페인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지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씨름 보면 야 저거 뭐야 이런 거랑 비슷해요 부모님들이 야 게임 뭐 저거 뭐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제 스타크래프트의 이묘한 같은 느낌이겠죠 그렇죠 이제 게임 대회예요 매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게임 대회가 이제 롤드컵이라고 하는데 그게 매년 열리거든요 이제 곧 열릴 거예요 이제 올해도 아이슬란드에서 작년에 중국에서 했는데 결승전 동시 접속자가 1억 6천만 명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는데요 1억 6천만 명? 그러니까 동시 접속자가요 누적 시청자가 아니라 결승전을 다 댓글 알바들 아닙니까 댓글 알바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어떻게 1억 6천만이 봐요 결승전 시청했던 사람이 세계 1억 6천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동시에 2인원이 보는 스포츠는 월드컵 말고는 없을 거야 월드컵 결승 말고는 전세계 시차가 다른데 우리 뭐 프리미어리그 새벽 3시 내에 일어나다 보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스폰 광고를 엄청나게 적극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그런 얘기하면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페이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아들은 그냥 페이크다 지금 말씀드리시는 게 지금 찾아보니까 페이커 연봉이 약 30억 추정이네요 30억 저기 중국에서 백지수표를 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페이커 연봉이 30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광고 그런 거 답지 않습니까? 유튜버 스트리밍도 하기 때문에 좀 많고요 핵심은 이제 이스포츠 산업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이게 우리 아이랑 저 게임이 처박혀 있는 애랑 뭔 상관이냐 싶겠지만 일단은 좀 들어보세요 크게 크다 이 학교에서 뭘 가르쳐주냐면 학부모님들한테 참고하셔야 될 게 펜타케일 선생님께서 게임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냐면 영상 편집 기초 게임 훈련 이스포츠 분석 및 기회 이스포츠 경기 분석 이스포츠 맵 제작 게임 해설 이스포츠 코칭 전술 리그 기획 및 운영 막 이런 걸 가르쳐줘요 이스포츠 전술? 게임 외에 이제 그 산업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좀 배우는 거 같네요 또 가르쳐주고 게임도 가르쳐줘요 심지어 게임을 가르쳐준다고요? 게임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교수진이 교수가 누군데 총 2명의 코치가 4명이에요 여기가 코치가 있어요? 교수진의 교수 둘 코치 4명이에요 교수님들은 교수님 2명은 딱 봐도 스타크래프트도 못할 것 같지 못하시긴 같은데 코치님들이 실제로 있네요 전공 과목이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잘해 게임을 우리보다 잘하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 2명이 코치 4명인데 교수 2명은 컴퓨터 관련 전공자랑 문화기계 관련 전공자신 것 같고 코치 4명은 리그 오브 레전드 코치 3 배틀그라운드 코치 1명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교수진 보강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한데 뭐 니가 갑니까? 아니 저는 저는 못 가고요 교수진만 보면 좀 급조한 학과 티가 좀 나긴 나는데 어쨌든 그건 뭐 그렇진 않을 것 같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이 학과가 졸업해서 뭐 하냐 이걸 좀 봤는데 일단은 호남대 e스포츠 산업학과 오피셜이 있긴 한데 문제는 아직 아웃풋이 없습니다 2020년 작년 3월에 1기 신학 아 그래요? 작년 3월에 완전 신생전공이네 신생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진출분야는 프로게이머 코치 심판 PD 스카우터 해설위원 뭐 이렇게 돼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다 대학에서 제시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럼 뭐 여기 뭐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으면 이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프로게이머 전성기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0대 후반 아닌가요? 맞아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가 전성기예요 그때 진짜 미치게 하잖아요 네 실제 프로게이머들도 아까 그 페이커 선수들도 가장 전성기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아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한창 전성기인 겁니까? 그렇죠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혹시 지금 만약에 프로게이머 된다고 까부는데 지금 우리 아이 나이 기준에서 이미 거의 전국 거의 뭐 프로게임단의 오퍼가 올 정도가 아니면 이미 글렀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눈이 좁구나 2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 은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이 학과 가서 졸업하면 몇 살이에요? 23 4시 다리가 안 돼요 프로게이머는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는 불가능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코치도 불가능합니다 코치도 프로게이머 출신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불가능이에요 그럼 이거 이 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PD도 불가능해요 심판도 풀이 적어요 되게 해설위원도 이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럼 뭐하냐 이거예요 그럼 뭐 이게 뭐 뭐하러 가요 그러면 일단은 얘가 추천하는 거 맞아요? 제가 추천하는데 얘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대학도 안 가려고 한다 근데 대학은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일단 교육과정을 보시면 얘가 요거는 혹 할만해요 왜냐하면 대학 가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 너 할 거면 제대로 코치님 붙여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라 야 꼴복이 싫어 나가 그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사라지고 애도 부모님 눈치 안 보면서 게임하고 대학 졸업장도 딸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뒤늦게 아니 지금 나가잖아요 본질을 야 너 나가잖아요 얘가 뒤늦게라도 정신 차렸을 때 뭔가 그래도 대학 졸업장이랑 뭔가 배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천한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요기 졸업에서는 차라리 e스포츠 게임단 취업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여요 게임단이 뭐예요? e스포츠 게임단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도 게임단이 있잖아요 삼성 라이온 구단 구산베어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e스포츠 게임단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되게 많아요 SK텔레콤 KT 이렇게 한화생명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농심 기아 이런 건 후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해외에서 되게 많아요 해외에서 해외에서 게임단이 되게 많거든요 차라리 요게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저는 그리고 사실상 이학과를 나와서 답은 게임 스트리머밖에 없다고 말이죠 게임 유튜버 게임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그것도 한 길이고 현재 선생님이 언급 안 한 것 중에서 사실 저도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죠 좋아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고 앞으로 갈수록 게임 산업은 저는 유망하다고 보는 게 저분은 이제 본인이 중독될까 봐 잘 안 하시는 분입니다 온라인 게임 안 하고 오프라인 게임은 방금씩 하거든요 한번 하면 또 끝을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지금 게임을 즐기는 많은 중장년층이 노년층으로 들어갈 때쯤에는 게임만큼 적은 비용으로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디 다니기도 힘들고 그런 분들이 그냥 전기세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전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게임 회사가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SM YG 그 다음에 JYP 또는 뭐 3대 기획사 연예기획사 이거를 다 합친 것보다 큰 게 빅히트 지금 하이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BTS가 있는 회사 BTS요 이 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이 압도적으로 더 큽니다 맞아요 지금 가장 큰 회사가 크래프톤이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배틀그라운드 그 회사가 시가총에 한 30조 됩니다 오 30조? 30조 돼요 그리고 엔시소프트 리니지 엔시소프트가 한 20조 되고 그리고 최근에 엔시소프트보다 거기가 더 높다고요? 더 높아요 롤리가 확인해보세요 지금 엔시소프트 많이 쭉 떨어졌는데 그리고 최근에 도깨비라고 검은사막 이런 게임으로 유명한 펄오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도깨비를 냈어요 도깨비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인데 요즘 뭐 하는데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주식하려 그래 주식하나 저 양반 경제 분야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어디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작년인가요? BBIG라 그랬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먹거리를 이끌어갈 회사 네 분야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바이오 제가 아까 말이랑 양식업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에너지도 돼요 친환경 에너지잖아요 말 타고 하는 거 국가에서 정한 겁니다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할 거고 왜냐면 이쪽 분야가 부가가치가 커요 근데 잠깐만 애들을 그럼 여기 나와서 어딜 가라니까 그쪽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저는 되게 게임 회사 쪽으로 그렇죠 게임 회사 쪽에 저도 보니까 선수로서 전술 이런 것도 공부는 하는데 보니까 이게 어쨌든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게임을 제작을 하거나 이런 쪽 게임 회사 쪽으로도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한데 그걸 하려면 게임 회사들도 주로 프로그래머들이나 아니면 게임 기획 쪽 사실은 주요 대학 출신자 학생들을 선호합니다 게임 회사들도 그래서 얘가 여기 가서 정신 차리고 여기서 공부하면 가능은 한데 뒤늦게 정신 차리면 제가 볼 때는 입사는 좀 힘들어 근데 뭐 게임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게임 스트리머가 유튜브가 원래 게임 스트림 때문에 컸어요 원래는 원래 그랬죠 원래 그랬죠 그리고 유튜버에서 가장 유명한 게 게임 분야예요 사실상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주요 VJ들 보면 다 게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게임을 꼭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니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여기서 게임을 배우고 유튜버나 이런 것도 지금 가르쳐 주거든요 지금 보니까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게임이 기본적으로 맥락은 좀 빌트해요 이해도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좀 그래도 얘가 나중에 20대 중반됐는데 지금까지 해온 게 인생 살면서 한 게 게임밖에 없어 근데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건 일단은 스트리밍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뭐 이 학과가 전망적으로 학과 자체가 되게 뛰어난가 그건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이 없다 얘는 뭐가 우리 A가 지금 게임 페인 수준이다 지금 답을 찾으려고 보냈는데 답이 없다네 A가 가야 될 곳은 중독 치료센터 아니면 뭐 어쨌든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쨌든 서로 윈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뭘 더 보기 싫으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제가 가르쳐서 학생들 중에서 게임에 빠지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야 너 요즘 게임하냐 그러면 딱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분명히 걔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게임을 했는데 대학교 가서 자기는 밤새도록 게임하는 게 소원이라 그랬는데 대학교 가서 만났거든요 잘 지내냐? 게임 많이 하냐? 그러니까 뭘 하는 줄 알아요? 게임을 왜 해요? 야 너 게임 좋아하잖아 선생님 대학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미팅하지 술 먹고 놀지 이런 것도 좋은 건 아닌데 공부는 안 하네요 확실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뭐 공부까지 기대자 어쨌거나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다른 자극들이 생기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미래에서 고민해보는 거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게임 중독자들을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학생들은 다 게임 중독자예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이색학과가 있다 한번 우리 아이가 지금 아니면 우리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 진짜로 그래서 그런 학과도 혹시 찾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이 생각보다 크고 게임 산업의 미래가 밝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옵션이 있다 네 라고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상 편집에서부터 크리에이터 콘텐츠 기획 많이 다 가르쳐줘요 유튜버 학과의 내용도 좀 있어요 사실상 그런 것들도 가르쳐주기 때문에 게임을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한테는 옵션이 될 수 있겠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 게임 영상 중에 플래닛 코스터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뭔가요? 그게 이제 놀이동산 만드는 게임인데 아 그게 이제 놀이동산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문명 뭐 그런 건가요? 약간 비슷한 건데 이제 놀이동산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욕해서 사람들을 막 그 막 딱 날려보내고 막 그렇게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게임 맵 제작도 해야 되고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고민해볼 만한 한 거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기도 지원하면 지원하면 붙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호남대학교 게임학과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e스포츠학과죠 e스포츠학과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펜타큐스 선생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안동대 민속학과 거기서 제기차기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컨텐츠를 전문화시키신 그 세 개 학과 중에 지금 선택해서 가라고 하면 저는 민속학과 갈 거예요 진짜 알겠습니다 을지대 장래지도학과 그리고 호남대 e스포츠 산업학과의 세 개의 특이한 전공들을 설명해 주셨고요 홍프로님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홍프로님은 태권도 외교 k-태권도의 어떤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 가르치고 k-보육 어쨌든 저는 근데 되게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태권도 학원 운영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워낙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탄생한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길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 유튜버 학과도 실제로 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내가 유튜버 해도 제가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갈 수 있는 아이가 유튜버 노래를 부르는 애는 한번 배우게 해줘봐라 유튜버 보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전남과학대 호텔 조리 김치 발효학과 어쨌든 일종의 틈새 시장처럼 짱아치 짱아치 체인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특수동물학과 아이들이 생명과학을 좋아하는데 그거 배워서 쓸 데가 없어요 그냥 가면은 그래서 말특수동물학과라든가 양식생물학과 이런 것들 쏠쏠한 비전 있는 학과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K컬처 공연 기획학과 이런 것들도 저는 인문학과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기본 소형처럼 철학과 다니면서 연기도 한번 배워보고 무대 연출도 한번 해보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과 보면서 그런 교육을 갖다가 이게 제일 좋은 게 저는 실기 없이 갈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실기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과도 있더라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방송 뭐 할까 하다가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이색학과를 한번 추천해보자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원광 디지털 대학교 얼굴 경영학과까지도 나왔어요 그런 건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건데 스포얼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언제 할 건데 내년 추석 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란 게 전문대까지 하면 정말 많더라고요 이색학과가 4년제도 요즘에는 이색학과가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학과들이 꼭 이 분야 이 과를 가라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시야를 넓혀보자 아이들이 혹은 학교에서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과들이 너무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넓혀보고 시야를 넓혀보면 펜타킹 선생님 말씀대로 돈 벌 구석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돈 벌 수 있는 구석들이 많은데 너무 우리가 틀에 박혀서 생각을 하니까 졸업하고 뭐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일세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학과를 가라 발효김치학과를 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 민속학과 얘기하셨잖아요 부모님들이 민속학과 간다 그러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가 이상학과나 갑자기 학과를 하나 간다 그랬는데 처음 들어본 학과나 그러면 얘 인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다 학과에는 다 그렇게 좀 미래를 어떻게 보면 좀 고려하는 마음으로 좀 학생들을 좀 지도해 주는 것 같다는가 좀 더 다양한 세상 다양한 아이디어가 준비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대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러 가는 거지 돈 벌러 가는 거지 돈을 안정적으로 잘 벌러 가는 거잖아요 많이 벌러 고급 기술이니까 그렇죠 공대 가서 또 뭐 하려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죠 좋은 직장 얻어서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표는 똑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수단이 있다 이런 취지로 한번 이번 방송을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홍포로님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오는 거에 대한 효율 가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특히나 저출산으로 확정된 미래예요 이미 아 이게 인구 변화가 급격하게 되면서 이게 지금의 사고 방식으로는 도저히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다 똑같은 대학교 똑같은 과 들어가지만 아이들은 각자 갈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낭비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을 좀 다르게 하면 그러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추천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시왕 추석 특집 방송 어디서도 안 알려주는 유니크한 이색학과들을 한번 저희가 다시 말씀드려봤고요 인생 가지고 장난친다 이렇게 댓글 다실 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인데 장난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거기 학과를 가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시대가 바뀌고 있고 이런 학과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 이스포츠학과 그런 게 어딨어 이게 꼰대 소리 듣지 마시고 좀 이렇게 길을 열어두자 맞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혀보고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조금씩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추석 한가인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추석 끝나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왕 방송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